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초반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기도하고 오늘 훈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재앙만난 시대, 복원가진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번의 훈련반 또 기초반 강의를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현장 살리며 또 현장을 치유하며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들이 모든 교구, 지역 또 현장에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우상과 종교, 흑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다락방과 모든 말씀운동 현장에 초대교회와 같은 힘있는 전도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5강은 전도자의 삶과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은 다섯 기초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꼭 이렇게 내가 팀사역 해야지라고 하지 않더라도 평상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접하고 또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팀사역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몇 명을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는 반드시 사람과의 만남이 크든 작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또 비대면 문화 속에서 평상시보다 사람들 많이 쉽게 만나고 접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만남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만남은 주로 뭐죠? 주로 세상에서의 만남은 이익입니다. 이익관계예요. 내게 얼만큼 유익이 되느냐 또 내 목적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계산들을 하면서 만남과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하고 그건 전부 다 세상에서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금가진 전도자여 보금가진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올바른 만남 우리가 역사상 보게 되면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그 헬렌 켈러가 누구를 만났냐면 앤 설리번이라는 아주 중요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앤 설리번과의 만남을 통해서 헬렌 켈러의 생애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절망과 그 고통 속에 있었던 헬렌 켈러가 앤 설리번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전환점이 됐던 겁니다. 이만큼 만남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을 만큼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또 요수아와 갈렙과의 만남, 그리고 바울과 수많은 동력자, 제자들과의 만남,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만남도 있지만 잘못된 틀린 만남도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 전체가 큰 고통을 겪는, 큰 아픔을 겪는 그런 잘못된 만남 때문에 많은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영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을 자주 쓰죠. 그게 뭐냐면 영과 영이 통하기 때문에 비슷한 영끼리 어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인도를 받게 되면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잘못된 만남 때문에 많은 상처와 많은 손해들을 입게 되는 거죠. 이만큼 만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은 뭐냐면 통로가 됩니다. 통로.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 속에 무엇을 전달하느냐, 또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내냐에 따라서 그 만남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잘못된 틀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만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문 중에 가장 빠른 소문이 뭘까요? 그 입소문입니다. 입소문은요. 인터넷보다 또 SNS보다 훨씬 빠른 소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맛집, 입소문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많은 것들이 오고 가기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만남들을 가지게 될 텐데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축복, 중요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그릇이냐? 우리가 해납 백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받아했자. 납,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바다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백천은 백가지, 천하천. 그러니까 바다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강과 하천의 물들이 결국 마지막에는요.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는 전 나라, 전 지구의 수많은 물들이 다 모여들다는 거죠. 거기에는 오염된 물도 있고 쓰레기 같은 물도 있고 이상한 물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물도 있고 그 모든 물들을 바다는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도 바다라는 이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해납 백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강단을 통해서 용서의 삶이란 말씀 받았습니다. 내 인격으로는, 내 수준으로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내 가슴에 못을 박은 그 사람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죠. 우리 수준으로, 우리 인격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 주님이 우리의 억만 제약을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에 받은 자로서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용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용서의 힘, 용서의 삶이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해납 백천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아니 나와 다른 사람을 받으리가 힘든데 다른 정도가 아니라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군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 영적인 그릇,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입은 이 영적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종류의 어떤 사람도 우리가 수용하고, 또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넘어야 됩니다. 초월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참된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그릇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고, 내가 어떤 응답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만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요, 내 상태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면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어떤 다른 사람, 틀린 사람, 이상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불신한 가운데 잡혀있고, 내가 시험 들어있고,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악이 가득 차있는 그런 상태 속에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에게 뭐가 전달되겠습니까? 분명히 4등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준다. 베드로가 가진 게 뭡니까? 베드로가 체험한 게 뭡니까? 베드로가 누린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죄와, 그 어떤 저주와, 그 어떤 사탄과 지옥의 권세도, 모든 운명 사주 팔자, 열두 가지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린 그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는 거죠.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내가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상태, 특별히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만남을 놓고는요. 물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내가 붙잡은 언약이 더 중요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해요. 내게 확실한 언약이 있고, 내게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 있고, 내게 분명한 말씀이 있다라면요. 사실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이 너를 통해서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내 자체가 바로 복의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응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내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기초반은요. 전부 다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영접운동을 회복해야 되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다락방을 회복해야 되고, 오늘은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만남을 살리고, 만남을 치유하고, 만남 속에서 많은 응답들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죠. 사모눌이라는 거죠.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만남. 모든 만남은 뭐냐면요. 모든 만남은 바로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만남을 캠프로 해야 됩니다. 캠프가 뭡니까? 캠프는 가장 쉽게 표현하면요. 빛입니다. 빛.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냥 빛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캠프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만남을 캠프로 바꾸라는 겁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은요.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살리는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성교 캠프. 해외 캠프죠. 우리가 캠프 그러면 주로 해외 캠프, 성교 캠프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해외 캠프는 우리가 1년에 많이 가야 한 번 아니면 두 번 어떤 분은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마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지역에서 많이 하는 현장 캠프, 전도 캠프, 지교회 캠프. 그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 캠프는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만남 캠프는 그 어디에도 제한되지 않아요. 왜? 1대1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5인 이상 제한받지 않습니다. 왜? 1대1로 만나니까.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남 캠프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다 캠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평상시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캠프가 뭐냐면 바로 만남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는 말씀드렸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떤 빛입니까? 그냥 빛이 아니에요. 장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혼동, 공허,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창조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기이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 바로 내가 만나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심지어 치료하는 이 치료의 강선 빛을 비추어서 모든 만남을 살려내는 거죠. 그게 바로 만남 캠프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캠프로. 모든 만남 속에서 캠프의 영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이라면 무슨 말이죠? 눈을 얘기하는 눈. 보는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 속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선입견입니다. 편견이에요. 나에게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딱 들어와버리면 이 사람을 만나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점, 장점 다 가지고 있더라도 이미 나에게는 잘못된 편견,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나쁘게 보입니다. 틀리게 보여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딱 만나면요. 이상하죠.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거짓말 같고. 그 사람 하는 말들이 다 변명 핑계되는 것 같고. 그 사람 하는 말들이 다 진실되지 않은 것 같고. 이만큼 선입견, 편견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뭡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 내 기준인 거죠. 내 기준은 뭡니까? 다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아니면 내 기준은 뭡니까? 다 율법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도인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안 가겠다고 버티다가 하나님이 계속 환상을 보여주니까 누구를 만나죠? 고넬류를 만납니다. 이 고넬류는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완전히 준비된 제자예요. 그래서 이 고넬류를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가지고 억지로 만나게 하시죠. 베드로가 그 고넬류 집에 들어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소문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왜 할래 받지 못한 이방인 집에 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왜 그렇게 했냐고.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율법적 기준. 아니면 전부 다 육신적인 자기 기준. 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만남을 바라보니까 그 만남이 캠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만남에 빛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금적 관점으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보금적인 관점으로 그 만남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건 보금적인 관점이 뭐죠? 창세기 3장의 눈으로. 정말 근본 문제가 뭔지. 왜 인간에게 이 고통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또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인 보금의 눈으로. 그게 바로 보금적 관점이에요. 그게 바로 보금의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보금의 눈으로 쳐다보면 그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고.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점과 눈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만남을 캠프로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모든 만남을 캠프로 축복으로 바꾸려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놓고 정확한 영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그 가정과 가문이 우상을 아주 심하게 섬겼던 우상 섬기는 가정 가문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아니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장과정, 성장의 환경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마다 영적 수준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 달라요.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굉장히 깊은 존재예요.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하는 말, 겉으로 하는 행동, 딱 그것만 보면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영적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불쑥불쑥 그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돌발적인 행동과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과 영적 뿌리 있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 캠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아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배경과 그 가문의 배경과 성장하면서 자라왔던 그 여러 가지 배경 상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꼭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내가 진짜 살리고 싶다라면요? 그 사람을 정확히 영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영적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그 사람을 놓고 그 만남을 놓고 여러분이 살리는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왜 빛을 비추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강한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강한자가 있어요. 그 강한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찾고 있는 강한자 악한 영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그 강한자를 먼저 꺾지 않고는 이 빛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아무리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그 사람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강한자를 꺾어라 강한자를 무너뜨려라 그 강한자를 결박해야만이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놓고 중요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니까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모든 불신자들은 전부 다 100% 사탄나라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악한 어둠의 빛,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캠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을 캠프로 바꾸는 거, 빛을 비추는 거. 왜냐? 사람들이 지금 다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2사 60장 1절에 보니까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온 세상이 어둠에 덮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다 잡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겉으로 보면 좋은 학교 다녔고 좋은 학벌 가지고 있고 좋은 배경 가지고 있고 지식도 있고 고상하고 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거 뭡니까? 전부 다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는 겁니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요? 문들어서 완전 썩어 터져서 문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요. 그 사람의 겉모습 보고 기죽고 겉모습 보고 아 이 사람은 보검이 필요 없겠고 뭐 보검 못해도 돼 그 전부 다 겉모습 보고 속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요. 막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말도 안 되는 그 사이비 2단 단체에 막 몰리는 거예요. 지금 막 신흥, 종교, 2단 세력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왜 몰릴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데 거기 왜 몰릴까요? 신천지? 안산홍증인?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막 몰려듭니다. 왜요?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막 쏠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번에 제가 서울시장 하는 거 보면서요. 7번 허경영 이 사람은요. 예전에 막 대선할 때부터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좀 그냥 뭐 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좀 특이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달라요. 이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 교주예요. 교주. 눈빛이 달라요. 그냥 특이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뭔가 완전히 잡혀있는 서울시장 선거할 때요. 그 발산역에서 유세하는데요. 물론 직접 와서 유세한 건 아니고 화면에서 틀어주는데 그거 알고 발산역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더라니까요. 차가 도로가 막힐 정도로 그래서 저 송추에 가면요. 그 사람의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봉고지가 있습니다. 그 종교집단 봉고지 거기는요. 큰 마을이 형성돼가지고 완전 교주예요. 교주. 거기에 왜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몰립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린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는 겁니까? 살리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들면요. 찾게 돼 있습니다. 저희 대교구가 이번에 40일 집중의 여정 훈련할 때요. 어떤 한 집사님이 그 전도 대상자를 적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몇 년 전에 이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어떤 일 때문에 저 멀리 제주도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 제주도로 갔으니까 뭐 연락도 끊기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가다가 이번에 이제 40일 집중하면서 전도 대상자 명단 적고 이름 적고 기도하는 게 있으니까 매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떠올리다가 이분을 떠올려서 이름을 적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연락이 닿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거의 1년 전에 이미 서울 가까이 이사를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왜 연락 안 했냐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힘들 때만 당신 찾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연락하고 싶었는데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너무 갈급하니까 이분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대형 일반 기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갈급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찾아가 봐도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 이 복음 메시지 이것만큼 막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막 치유가 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갈급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이분한테 연락 우리 집사님이 연락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당장 산부예배 와서 예배드리고 등록하고 그 아들 초등학생도 같이 등록하고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연락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갈급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 뭐하는 거죠?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빛 나를 살리고 치유한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남을 캠프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팀사역이 뭐냐면 모든 만남을 모든 만남을 이제는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는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또 관계를 맺고 있느냐 당장 여러분 스마트폰에 그 주소록 전화번호부 그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세요. 작게는 몇백명 많게는요. 천명 천오백명 많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여러분 스마트폰에 핸드폰에 주소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자세히 알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진 않죠. 뭐 한 번 이름 안 사람 소개받은 사람 뭐 등등 다 그게 저장되는 거니까 그게 막 몇 년간 뭐 십 년간 쌓이고 쌓였던 그런 번호겠죠. 하지만 그만큼 내 주변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 할 때 연락 가서 사람들 찾아오는 거 보십시오. 그만큼 많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영육관에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시는요 질병 시대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영적 질병이 심각한 시대라는 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로 계속 고통을 겪고 왔던 거예요.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개그맨 박지선 씨 보십시오. 그 박지선 씨가 우리 다 알잖아요. 개그맨 코미디언인 거. 그런데 그 사람이 햇볕 알레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평상시에 삶 속에서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과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 그렇게 시달리고 있던 거를 우리가 상상에는 했겠습니까? 몰라요. 의외로 사람들이 숨기고 살아갑니다. 감추고 살아가요. 그 내면에는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보여지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 보고 사람을 절대 판단하거나 생각하면 안 돼요. 보여지는 건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빙산 아시죠? 그 물 위에 솟아있는 그거는요. 전체 빙산 크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의 어마어마한 건요. 물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물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우린 위에 있는 거 보고 아 이 사람이 참 뭐 잘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이 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이 뭐 그냥 나름대로 뭐 잘 살고 그 전부 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은요. 숨기고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을 살리고 모든 만남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먼저 여러분들이 사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라는 건요. 사람의 마음과 이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동안 성장하면서 어릴 때 자라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 그게 전부 다 그 사람 속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몸도 아프지만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신이 병들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여러분 뭐 끔찍한 이 큰 사건 사고의 주범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부 다 이게 병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아휴 끔찍하게 사람을 수십 명을 죽이고 여자만 골라가지고 막 수십 명을 죽이고 도대체 저게 사람이냐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병들어있어서 그래요. 병들어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죠. 노원구의 세 모녀 살인한 그 25살 된 젊은 청년 이제 이 사람을 놓고 사람들은 뭐 사이코패스다.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뜻이 뭐냐면요.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증 성격장애 이 사람이 과연 그냥 단순히 인격장애 성격장애 입니까? 그래서 세 모녀를 차례로 목을 찔러서 죽이고 그 죽은 시체 세 명이 있는 집에서 이틀 동안 먹고 자고 옆에 누워가지고 그 짓을 했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인격장애고 성격장애입니까? 완전히 잡혀있는 거예요. 악한 영역에 완전히 붙들려있는 거예요. 그 정신과 마음 상태가 완전히 어둠과 흑한 가운데 잡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저게 뭐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사형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 과연 그걸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또 심신미약자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심신미약자로 판정이 되면요. 또 뭐 형량이 또 뭐 형량이 낮춰지고 심신미약자라는 것은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약한 사람을 보고 심신미약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람을 끔찍하게 살인하고 죽이고 막 그런 짓을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껍데기만 보고 속은 거예요. 사람을 진짜 이해하려면요. 창세기 3장 외에는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보금이 아니고는 그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쳐다볼 때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과 보금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과 보금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만 또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사람들은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성장 배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어떤 성장 배경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 그게 그 사람의 평생의 인격과 모든 것들을 자지우지 할 만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배경. 또 가정 가문의 배경 왜 중요합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랐던 성장 배경 가정 가문의 배경 부모의 배경 여러 가지 환경의 배경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장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갈대야 우루 갈대야 우루는 뭡니까? 오래 전부터 달의 신을 숭배하는 달의 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는 완전히 우상 동네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죠? 데라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아주 심각하게 섬기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을 말하면 무속이나 우상 숭배 아주 심각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가문이 얼마나 영적 문제가 심각하겠습니까? 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그 흑암과 영적 배경을 흐름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른받고 나서 선택받고 나서 이미 운명사조 8장 다 끝났지만은 왜 아브라함이 체질이 안 바뀌었느냐 분명히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을 받고도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꾸만 불신앙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배경을 처음에 아직 그 체질을 못 바꾼 거예요 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배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배경을 바꿔줘야 돼요 가정, 가문의 배경 자랄 때 성장의 그 많은 배경들을 우리가 보금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진짜로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우상의 배경 종교의 배경 많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바꾸고 치유할 수 있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영적 치유로만 가능한 겁니다 왜 영적 치유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사람을 진짜 살리려면 뭐하라고요?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을 살려야 됩니다 물론 육이 필요하죠 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 껍데기 살리고 고치고 도와주고 다 하더라도요 영을 살리지 못하면 결국 또 돌아갑니다 옛 상태 금방 돌아가요 옛 체질 금방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국수 삶아주고 밥 퍼주고 뭐 주고 도와주고 다 필요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구제사역 필요합니다 성교지에 가서 빵 주고 떡 주고 돈 주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요 절대 그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영적 배경 못 바꿔요 영적 그 운명 사주 팔자 못 바꿉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려면요 뭘 살리라고요? 영을 살려야 됩니다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영적 흐름을 바꿔줘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영을 살려야 된다고요 그럼 사람의 영을 살리는 건 뭡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그 사람의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에스겔 37장 4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는 뭘 얘기할까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른 뼈란 말은요 생명력이 없다는 걸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직장, 그 현장 전부 다 마른 뼈들에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를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 마른 뼈들에게 대연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한 에스겔의 37장 5절에는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야 생기가 들어간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말씀의 영이 임하면 아무리 마른 뼈라도 살아난다는 거죠 그 결과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뼈와 뼈들이 연결이 되고 거기에 살같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치유예요 영적 치유 그래서 복원 가진 여러분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원 가진 여러분만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치료하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영적 치유의 응답을 주시려고 그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만남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영적 치유 그래서 영적 치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치유입니다 말씀 치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뭡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사람들은 정말 다락방이 와서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영이 살아난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영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 사람을 평생 붙잡고 있는 그 사단과 죄와 저주와 열두 가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각인 안 바뀌어요 뿌리 안 바뀝니다 체질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또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임하면요 그 영이 치유되고 그 각인이 바뀌고 그 상태가 살아나면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 이런 귀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모든 만남이 이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만남이 축복 여러분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뭔가 특별한 능력과 실력 물론 능력과 실력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천재하고 바보하고 1% 차이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럼 정말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만남이 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뉘게 된다니까요 이만큼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원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만남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만남들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연이다 필연적 만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중요한 만남들이 아마 주어지게 될 텐데 복원가진 내 자신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면 되죠? 축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면 됩니다 또한 나에게도 그런 많은 만남의 축복들이 응답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계획 도대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나에게 붙이셨을까? 이 사람을 왜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만나게 했을까? 왜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 악한 사람, 틀린 사람, 이상한 사람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 또 뭔가 중요한 만남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비록 나는 뭔가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난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은 뭔가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심지어 영세 전에 구원하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이 만남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작정이라는 거예요, 작정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작정된 자들은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헌신 중에요 최고의 헌신은 뭐냐면요 생명 살리는 헌신 그건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못해요, 왜? 생명의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살립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잘해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선물 좋은 거 다 주고 다 해도 아닙니다 최고의 헌신은 뭐라고요? 생명 살리는 헌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헌신이요 생명 살리는 헌신 그러면 이 만남이 뭐가 됩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는 만남이니까 빌립과 내시의 만남? 유일성입니다 생명 살리는 만남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현장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일어난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뭐죠? 하나님 기준 하나님 기준이 뭡니까? 결국은 뭐죠? 말씀 기준이에요 말씀 기준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매일 삼원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물론 정해져 있는 만남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몇 시에 누구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잡혀있는 만남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는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그 만남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면 도대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건 뭐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오늘의 말씀을 왜 붙잡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붙잡은 이 말씀이 나의 모든 만남과 나의 모든 사람 속에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자꾸만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편견 내 계획 거기 따라서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자꾸 다른 말 해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만나야 되느냐 우리가 또 그 만남 속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심어줘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해답을 그 만남 속에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심어줘야 됩니다 절대 해답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답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어떤 형편 속에 있더라도 문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될 수 있겠지만 그 문제의 답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한 가지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8 그 만남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전달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이 138의 이 답을 우리가 전달하고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율법의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감히 바울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걸 밝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바울이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해답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138의 언약을 우리가 답으로 전달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또 세상에 나가면 바깥에 나가면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일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일을 아무리 잘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라면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겠지만 하나님께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 열심히 하라고 그 일 열심히 해서 막 승진하고 연봉 올라가고 성가급 받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은 받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은 뭡니까?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뭐하라고요?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 일에 있는 게 아니라 회사와 사장님은 일에 관심이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보다는 뭡니까? 사람 중심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영혼 사랑의 가슴이 필요합니다 영혼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전도자의 자세 전도자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자세와 영적인 가슴 중심을 가지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팀 사역 팀 사역은 만남이죠 그렇죠? 만남인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절대 응답이라는 거예요 만남은 아까 말씀드렸죠 통로라고 통로 만남을 통해서 많은 축복이 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만남을 통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만남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수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어떤 팀 사역의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성령의 인도받는 만남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 인도받는 올바른 팀 사역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어떤 응답을 받냐면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는 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 보금을 몰라가지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평생을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영적 문제에 고통받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허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고 생명을 주고 보금을 빛을 비춰줘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운명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와서 이 보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천사에게 안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인도받는 올바른 팀사역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올바른 팀사역을 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면요 그 사람은 뭡니까? 결국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가문을 살리는 길이고 그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후대 후손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게 팀사역의 축복입니다 그게 팀사역의 응답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사람만 살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한 지역도 완전히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이 한 사람을 영접시키고 이 한 사람에게 생명을 그냥 준 것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복음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지역 전체가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나와 있습니다 4대인전 16장 보십시오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는데 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루디아의 가정 가문 전체뿐만 아니라 빌리뽀 지역 전체가 완전히 살아나게 됐어요 4대인전 17장에 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손 한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확립이 되었는데 나중에 야손 한 사람을 통해서 대살로니카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더라 대살로니카 지역 전체가 완전히 살게 되는 거예요 야손 한 사람 때문에 4대인전 18장의 고린도 지역은요 브리스가 부부 한 사람 때문에 고린도 지역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팀 사역이라는 거는 얼마나 귀한 응답입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한 지역을 살리는 길이요 한 가문과 가정을 완전히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만남을 가졌잖아요 어제도 수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만남이 있었어요 내일도 만남이 있을 거고 다음 주에도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만남을 우리는 그냥 내 계획 속에서 내 목적 속에서 내 상황과 내 형편 따라서 그냥 만남을 가져버린 거예요 수많은 만남들이 그냥 지나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만남 속에 어마어마한 계획과 소원을 두셨는데 우리는 그냥 내 생각에 내 형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만남을 그냥 그냥 육신적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놓쳤습니까? 그래서 팀 사역을 통해서 만남을 통한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팀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팀 사역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팀 사역 전도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떤 한 사람을 딱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시간표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 만남 속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말, 육신적인 말, 이런 말, 저런 말 정치, 사회, 이슈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는 그 만남 속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의 답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 그 사람에게 중요한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고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명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또한 그 만남 속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시스템을 딱 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 만날 때마다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시스템을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루디아 한 사람이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루디아 중심으로 그 가정과 가문 전체가 다 복음받고 세례받습니다 또 루디아 집에서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이 다라빵이 시작돼요 미션홈이 됩니다 지교회가 됩니다 나중에는요 빌리뽀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한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제자 저는 예를 들어서 신방 우리 신방이 많잖아요 그렇죠? 모든 교회가 다 신방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까지 우리는 그냥 신방이 아닙니다 뭐죠? 신방 캠프예요 왜 캠프라고 붙였습니까? 단순히 그냥 가서 그 집에 가서 좋은 메시지 주고 그냥 축복기도 하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해요 우리는요 신방 캠프입니다 캠프는 뭡니까? 딱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신방을 가든지 그 신방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 가정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시스템을 연결시킬까? 뭐 교회 훈련 지역 모임 다락방 미션홈 어디로 연결시켜서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말씀 들으면서 응답받게 할 수 있을까? 늘 그거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신방 캠프 즉 팀사역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남 속에 이 세 가지를 전달하고 심어주고 응답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팀사역 전도입니다 이 팀사역 전도를 통해서 많은 다락방의 문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빈 곳 많아요 여러분 사각지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지역장 군사님 한 분이 그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비록 많이 못 만나지만은 이번에 40일 집중하면서 어차피 40일 집중 훈련하도록 건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구역 전체에 다 연락을 들렸대요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다 전화연락 전화신방 다 했대요 해보니까 의외로 물론 뭐 거부하고 뭐 좀 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비어있는 곳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보면서 아 이 사람에게는 다락방이 필요하겠다 이 사람에게는 구역 예배가 필요하겠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시스템을 다 연결시키고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팀사역 전도예요 이 팀사역 전도를 통해서 사각지대 방치된 곳에 다락방이 시작되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을 여는 중요한 팀사역 전도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구역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라니까 이 속에 많은 전도의 문들을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모든 게 비대면 온택트입니다 하지만 이 팀사역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1대1로 만나는데 뭘? 누가 막을 겁니까? 누가 이걸 제지할 겁니까? 못 막아요 5명 이상 여러 명 만나는 건 어렵지만 1대1로 만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면요 실제로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는 다 눈치 문화이기 때문에요 뭐 있는 척, 괜찮은 척, 좀 되는 척 다 가리고 포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진짜 1대1로 만나서 진실되게 대화해 보면요 마음 문 열고 대화하다 보면요 이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갈등 다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 인생을 바꾼 그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진실되게 간증하고 포럼하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맞다라면 보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단순히 영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과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팀사역입니다 그게 팀사역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을 캠프로 모든 만남 속에서 치유의 역사를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받고 나가는 이런 팀사역의 영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5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만남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만남들이 생명 살리는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그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금으로 영적으로 치유하는 치유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그 만남이 축복이 되어져서 생명 살리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팀사역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만남을 응답으로 누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매일 하나님 앞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사모노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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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